자, 스파이! 빨리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오늘의 스파이는. 저요한 오빠. 저요한 오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스파이 누구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유희경 씨 축하합니다. 오빠, 내가 유경이랑 그랬잖아. 와, 진짜 깜짝이야. 내가 그랬지? 내가 유경이랑 그랬지? 오빠, 나도.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유경이랑 그랬잖아. 야, 너 바로 알아. 우리 또 웃을까? 노, 노. 진짜. 이런다니까. 나 초반부터 유경이라고 생각했거든. 이거를 다 바꾸기 위해 혼자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청 노력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했어. 진짜 마지막까지? 와, 힘들었어. 네, 유희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로 선정되셨습니다. 제가 재밌게 끌고 가서 멤버분들의 감각까지 제가 한번 현혹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이스카이의 느낌. 어? 여기 가짜야. 뭐라고? 그냥 눌러도 안 돼. 이거 좀 짠데? 아, 짜. 원래 슴슴하게 먹어서 그런지. 어우, 엄청 짜네. 아, 이렇게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봐봐. 똑같이 생겼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여기는 뭔가 진짜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잘 틀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상엽이 형이거든요. 뭐 다 3번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2번이 형이란다라는 거야. 우리는 2번이야. 먹었을 때 눈 마치잖아요. 아, 제시 때문에 진짜 못 살겄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제시의 이 촉은. 제시의 촉은 끝까지 무서웠다. 하지만 상엽이 형은 조만간 통장에 있는 잔고도 내 걸로 옮길 수 있겠다. 내가 알던 이익이 형이 아니야. 어떻게, 이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파이니 접고 하나씩 헤밍볼. 오케이. 이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근데 축하해요. 둘이 1일이잖아요, 이제. 내가 오늘 스파이 만나면 진짜 너랑 사귈게 이랬어. 그거는 진짜 못됐다. 사귀고 싶네. 나랑 사귀고 싶네. 이 정도는 해야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사귀는 거야? 그러면 사귀는 거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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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